KCC의 에밋이 원맨쇼를 펼치며 선도 삼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역시 믿고 보는 에밋입니다. 올 시즌 프로농구 최고 용병으로 꼽히는 KCC의 에밋과 역시 삼성의 거구 용병이죠. 크레익의 1대1 대결이 불만했습니다. 에밋이 크레익을 제치고 림을 가르면 크레익도 에밋을 앞에 두고 빙글빙글 들며 화려한 대인기를 뽐냈습니다. 그 선수가 죽어니 박거니 현란한 몸놀림으로 팬들을 열관시켰습니다. 그래도 정교한 석점포를 장착한 에밋이 한수위였습니다. 에밋은 3포터에만 석점포 2개를 포함해 14점을 몰아쳐 승부를 갈랐고 이렇게 넘어지면서까지 기어이 골을 선고가는 집중력을 선보이면서 33점을 몰아쳤습니다. 에밋의 활약으로 VKCC가 선두 삼성을 95대 85로 눌렀습니다.